청와래 가는 길 가까이서 보자 어? 저거? 가까이서 저거 자 우와 올라가 보세요 가보자 여기 봤잖아 어? 봤잖아 이거 이쪽으로? 엄마 이거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오 혜리야 갑자기 열이 낸 거 같아 그치? 목장으로 목장으로 맞아 간쾌하게 응 응 응 너무 귀여워 다 쓸게요 응 언니 생기니까 기다려야 돼 아아 빨리 와 그냥 멈춰있는 거야 혜리야 너 머리카락이 춤춘다 알고 있어 아하하 너 머리카락이 너도 춤춘다 아하하 아니 꾸랑이 응 에너지가 무한이구나 어 여기 잠깐 앉으시다 어 그래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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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g 휴 유 휴 예 ince 휴 휴 휴 엄마, 근데 이 물길 진짜 아름다운 거 같아. 들어올 센터 보이는 곳은 동반의 중앙대가 있고, 중앙대가 나를... 엄마, 소나 몰라, 이거? 응, 응. 근데 여기 앞, 여기 밖으로. 오, 예쁘다, 진짜. 나도 여기를 살구해요. 저기 앞에, 앞에 잔디에다가 패드 쳐줄까? 응. 오늘의 승기자는 장태리다. 간판에 꽂자. 맞아. 간판이 좋겠다. 너가 테리 밀어주고, 엄마가 너 밀어줄게. 밀어. 밀어. 테리는 편하겠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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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옷장. 어, 옷장 옷을 입어. 이건 문이네? 응. 테이브도 비었고, 테이브도 없고. 응. 우리 집이야, 여긴. 뒷짐 지었어. 여기 위에. 아, 그래. 뒷짐 지었어, 장태리? 아, 저거. 어. 앞에, 조심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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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넉네. 응. 어. 어. 타이 스플링. 이츠기 카펜가. 통통이. 음. 음. 카펜강. 위에 올라가요. 네. 엄마. 거부야 글씨가 썼어. 어, 시컷. 응. 월커러 투구. 우리 여기 많이 가서 캐릭터가 많이 가서 다. 엄마 여기 옥상이다. 어. 여기 앉아. 저희 스토리. 이렇게. 이거 어디가냐. 이거. 공지가 똑같아. 디즈니면 되는 거야. 우와.. 호 grues이 됐다. 난 너무 좋아해. 이거 우리 거잖아. 언니가 이거 한다고 했잖아. 너 한다고 안 했어. 디즈니. 여기에는 다 디즈니라는 거 같아. 이거 나오는 거야? 얘 주인공이야, 소리야. 싫어, 싫어, 싫어. 이렇게 되게 여전히. 봐봐. 응, 귀여워. 얘 주인공이다. 얘 주인공이야. 좋아. 뭐가 그렇게 서러워? 진짜 이쁘다. 그래, 이거 주인공이야. 쾌스토리 주인공. 거꾸로 씌웠어? 귀여워. 귀여워. 황철이. 거기 있었네. 친구랑 칼장 껴. 찰칵, 찰칵, 찰칵. 엄마! 저 어르신 비슷하잖아. 아, 비슷해. 안 비슷해? 근데 이거 먹고 있다, 지금. 어, 손 안 대고 과자 돌기. 어, 그래? 자주 해보지 않았어? 아니, 엄마. 안 해봤는데? 반추관 입고. 근데 옷을 먹고 다니는 건 좀 그렇지 않아? 한 명은 빨갛빨주다. 어? 한 명만 빨갛빨주다. 어, 그러네? 어. 멋을 좀 안 해. 어떤 학교네? 옛날에는 저렇게 중간에 난로를 나서서 아주 추울 때. 근데 엄마 시대 때 맞지? 어, 엄마 시대 때 아니라고. 엄마가 태어나기도 전해요. 그래? 적도 집 질고 있던데. 어, 이름이 적에는 김태현. 김종식. 장통식. 장통식. 엄마 이거. 소품 발전 김밥이 딱이야. 응, 맛있어. 왜 그래. 이거 기차가 들어야 돼, 엄마. 맞아. 멋있다. 아, 옛날 교실이다. 우와. 엄마 진짜 는 이상ень현현현현현현현현현현 streetsità 그런 것 같은데. 군부 신ί institu 네. 예. 뭐가요? 예. 안 좋아. 주먹을 부르네. 주먹을 부르네 알라뷰. 주인공. 땅땅땅땅. 오. 바로요! 바로요! 이거요! 가봐! 알겠어? 땜! 잘 맞아요! 오! 좋았어! 맛있다! 와우! 맛있다! 수리야, 엄마 봐봐! 안있어요! 예뻐! 왜? 예뻐요! 예뻐요! 맛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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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